네, 이곳은 사직교 다리, 사직교 다리 아래입니다. 홀로 독탕, 고기가 안 나와서 홀로 독탕이냐? 아닙니다. 고기는 나옵니다. 네, 벌써 입질을 한번 맞고 한수하고 시작합니다. 우리 박조사님. 오, 망태기 어디 있어요? 망태기 좀 보여 보세요. 군인 위천강에 사직교에서 혼자 독탕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사직교로 갑니다. 차가 비록 이쪽 자전거 전용도로는 못 들어가지만 뚝방에 세우고 짐을 날라서 하면 가능합니다. 청소를 깨끗이 하면 또 기쁜 마음으로 낚시가 되겠죠. 네, 우리 박조사님 열심히 잘해봐요.